우리 손잡을까요? 학교 못 가서 너무 답답해요. 4학년 때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싶어요. 장사도 잘 되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예쁜 꽃다발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우리 집집마다 한바꿋이 활짝 핀 새해가 됐으면 바랍니다.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원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에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관이었으면 좋겠어요. 2021년에는 이 방호복도 벗고 여러분 모두의 근심도 벗고 홀감하고 건강하시길 빕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날만 너의 모든 날만 너의 모든 날만